덧시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천 군민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덧시아입니다. 요즘 앞서 들은 노래가 Tell Me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Wedding March라는 곡이 앞으로 주가 베스티곡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Wedding March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결혼하면 연휴일은 비하님입니다.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연경씨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몇 학번이신 거예요? 제가 1, 3학번이에요. 그렇군요. 몇 학번이죠? 제가 공부학번입니다. 수록을 하셨고요. 아버지 분기 잡으려고 지금 몇 학번으로 나오는 거고요. 저는 별로 장병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9, 8학번이에요. 저도 선배입니다. 1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힌트 예감 Wedding March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